뛰어들어라! 화산의 큰 냄비로! 뭐야 이거 야 안 돼 x2 4 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 마을로 왔기 때문에 잠깐만 저거를 먹을.. 아 그렇다면 저거를 먹을라면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되냐 저거를 아까전처럼 먹으면 죽을텐데 어? 여기 뭐가 있는데요 아까는 몰랐었던 건데 이런게 있네 아, Steph city 아, 빨리, 빨리.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아, 허. 하. 호. 홀AMA.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먹는 거죠. 아, 좋았어 아주 깔끔했죠 지금? 지금 아주 깔끔했죠? 엄청났죠? 지금 컨트롤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죠? 아, 내 볼 때는 아, 쟤가 여기 왔네 그래서 얘가 있어야 돼 얘가 있어야지 아, 야야야 잘못했다 아, 얘 불공 던지네 아, 얘가 불공을 던지네 불공을 던진다는 건?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뭔가를 저렇게 직선으로 멀리 던지죠? 저걸로 먹을 수 있다는 거구나, 보라색을 그렇지, 어쩐지 궁속, 궁속 쩔어 궁속 진짜 개, 개 사기 수준인데 이 정도면 궁, 이 정도면 궁속 거의 장신구 터져가지고 궁속 60% 돼야지 저렇게 먹을 수 있는 건데, 어 공격 속도가 공격 속도가 아, 이거 진짜 먹기 힘드네 아, 됐다 먹었다 아, 됐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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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았어 굿 굿 굿 굿 더 먹을 거 없나, 여기? 아, 얘가 약간 점프를 뛰고 있는 와중에서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내려갔어 이것은 무엇일까요? 화분인가? 오케이 날라갑시다, 지도로 이럴 때는 지도로 날라가서 마을, 마을, 마을 마을 아, 불 붙이는 거예요 거기? 아아, 불 키는 거구나 아, 그럼 제로 변신하는 거구나 에너지 회복 안 해주나? 에너지 회복 안 해주네 에너지 회복 안 해주면 거구bere 신세가 algumas none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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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냥 냥 냥 야, 연출 진짜 이런 것까지 연출을 다 만들어놨네 와아, 대단하네 진짜 좋아요 좋아요 x3 좋아요, 아주 좋아요 어, 좋아 x3 이 경쾌하다 챙기는 거 좋고 세이브 좋습니다 쟤 이런데 또 숨겨진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데? 이런 거 왜, 왜 이거 튀어나와 있을까요? 왜 튀어나와 있을까요? 어... 아이고 그렇지 아, 좋았어 아, 여기 얘네들 진짜 싫은데 와, 삐에로 복장으로 나오네 그렇지, 이런 거 잘해야 됩니다 있을까? 이리와. 다행히. 나. 정리한. 여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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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ㅎ ..ㅎㅎ 아!! 아!! 아 나!! 아 ciudad!! 아!! 아!! 와!! 와... 고길 낀이야! 버그빈이니 또? 저에선 코는 으어트! 거는 성공했어 성공했어 일단 일단 까맣게 탔지만 어! 어! 나이스 회복량 회복량 예.. 예측했죠? 예측했죠 요거까지 역시 큰 그림을 잘 보는 사나이 자 기둥뿌리 뽑아주고 자 거꾸로 강물을 거슬러올라는 연어들 연어들에 내 보이지 않는 사랑이 아, 이거 또 여기 아, 이거 제대로 떨어졌어야 되는데 아 어, 이거 이거 또 계단처럼 올라가야 되네 또 아, 이거 야, 이거 쉽지 않네 이거 야, 이거 위에 보고선 이거를 격차를 봐야 되네 아, 그냥 와도 되는구나 됐나? 됐나? 여기 위에 아무것도 없을까 여기 불을 붙여야 되는데 아, 내가 정확하게 여기로 점프를 뛰어서 들어가야 돼 꼬리는 해야 돼 꼬리에서 불을 붙여야겠죠 호이차 그렇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라코인 여섯 개나 있었다고요? 아, 오케이 버립시다 버립시다 그 보라코인은 실 거예요 야이차! 됐어 일단 우리 보라코인이 서른여섯 개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것 같아요 네 아, 뒤에 보라코인 여섯 개 안 먹습니다 안 먹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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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운 곳이라 네 쿡조와 대결 아, 제 이름이 쿡조구나 제 이름이 쿡조였어 제 이름이 쿡조였어 으, 이 껌文이 Ď에 아, 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얘를 나를 유도해서 아, 알겠다. 날 유도해. 날, 날 유도해서 어, 다시 나갑시다. 네. 유도해서 나한테 쏘게 만드는 거야. 이쪽에, 이쪽으로 해서 그래서 불을 붙이는 거겠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여기 있으면 안 맞는다. 각도를 잘 재서. 우리 공학과 나오신 분 계신가요? 이 각도 좀 재주실래요? 죄송한데 맞는지. 확인해 주실래요? 아, 맞았어, 맞았어. 아, 됐다. 오케이, 굿굿굿. 야, 좋았어. 됐어. 야, 또 하나 먹었다. 세 개 남았다. 아, 나, 저요. 저요. 저요, 저요 그랬어요. 아, 고마워요. 내가 먼저 잼네요. 네. 어, 어. 쟤 가래침 뱉는데 막 카악 이러고 뱉는다? 아, 저쪽으로 가면은 보물 상자가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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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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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가만히. 아, 가만히 좀 있어. 야, 지금. 야, 얘, 왜. 얘, 어, 야. 야, 얘 가만히. 아니, 얘 한 번. 저기 어뜻뜻하면은 지 혼자 막 돌아다니다가 그러다 죽어요. 어. 이거 이미 먹은 거 이게, 이 게임의 좋은 점은 한 번 먹은 거 먹은 걸로 쳐줍니다.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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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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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우 저거 저거 생각보다 날 잘 잘 변양하는데? 아, 저거 얄밉네, 저거. 아, 저거 얄밉네, 저거. 아, 컨트롤 좋았어요. 왜 drum 도망히고 얌, 야, 아, 요거. 한 백 개 줄거같은데 느낌이 그죠. 저기는 프로의 컨트롤로 넘어가야 되는 곳?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씨 아 여기가 좀 약간 각도가 각도가 좀 애매해서 그렇지 와아아아아아아 와아 지렸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컨트롤이었다 라고 후대의 비평가들은 그날의 대도서관 방송을 그렇게 전했다 이 악기는 아주 혼나네요 저는 그 플레이를 보고선 지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야 네 야 이거 엄청났죠 엄청났죠 방금? 네 보리앗? 저 오 저기 또 4개씩이나 있네 익혀 익혀 나가 보리앗? 야 벌써 44개 모았다 아 44개 뭔가 불안하다 느낌이 좋지 않아 왜 난 맨날 새벽에 가끔 가다가 오후나 새벽에 시간을 확인하면 4시 44분인 걸까요 그때마다 무서워 죽겠어 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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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우 저거 또 사람 미치게 만드는 프라이팬이네 저거 아우야 저기는 야 저기는 용암이고 이것은 괜찮은 것 어허 야 너 토마토 불러오네 아 중간에 쉬는 곳이 있네 아 자 이거 먼저 와오네 아아 야 안 돼 안 돼 이거 안 될 것 같아 안 돼 나 못해 저거 아 나 못해 아아 저거 못하겠어 아 아 이거 진짜 보드에 컨트롤이 필요하네 이게 3D 컨트롤 3D 컨트롤 잘하시는 분들이 잘할 건데 한 번 믿고 쭉 달리는 거야 그냥 믿고 쭉 달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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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야 그냥 그냥 한 대 맞고 가자 맞고 아 아이씨 아 나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아 어후 아 내려가서 아래로 가요 아래로 가도 돼요? 아래로 갈까요? 어 아 한 대 맞어 그냥 한 대 맞어 한 대 맞고 천천히 가자 이 밑은 안전하다 이 밑은 안전해요 아 아 아이씨 진짜 미쳐 환장하겠네가지고 나 큰일났나 나 죄송해요 제가 제가 원칸 포비아가 있어요 제가 한 칸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 왼쪽에 뭐가 있는 거 보긴 했는데 한번 일단 저기를 성공하려고 그랬었어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그랬어 다른 길로 갈게요 저 왼쪽 원덕 같은 데 말하는 거죠? 저기 말하는 거 맞죠? 저기 저기 오케이 야 저 산을 타고 정사면을 타고 가네 아 여기가 훨씬 좋은데? 여기가 완전 꿀인데요? 왜 저렇게 어려운 길을 만들어 왔을까? 오 이거 완전 꿀인데? 어디서 놀아입니까? 怕 꿀 아닌 것 같은 느낌인데 아 꿀야 꿀 꿀야 이번엔 두FA 뱉, 뱉던 구멍이구나 아, 어차피 그걸로 지나가야 되는구나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어, 어, 꿀이 줘, 꿀이 줘 어, 꿀이 줘 아이씨 잠깐만요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와, 잠깐만 어려워, 여기 아, 됐다 어, 그냥 여기 오면 되는구나, 아 여기 올라가긴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올라가긴 올라가야 돼 아 아, 어려워, 아 아, 백점프가 있구나 아, 뒤로 점프가 있었지, 맞아 어, 어, 아 과감하게 그냥 생각하지 마 그냥 생각하지 마 무섭다는 생각하지 말고 한 대 맞어, 그냥 한 대 맞고 엽, 엽 오케이 좋아요,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죠? 이거죠, 과감하게 한 칸 포비아를 이겨냈죠? 아, 그렇지, 끝났죠 그렇지, 끝났죠 엽 포비은 마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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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여기 저게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느낌이 대도소관 사류관! 욕 이제 핸! 아 اcom 나 미안해요 욕해서 미안해요 욕해서 미안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미안해요 ils 고맙습니다 땡큐 감사해요 Dani 기초비 굴덩이 캡쳐해서 잘 가면 돼 됐어 좀 많이 뛰어야 되더라 그죠 아, 과감하게 뛰어야돼 아, 과감해야 돼 아, 아야야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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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아잇 아잇 개 !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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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굿굿 야 지금 나, 나 뭔가 각성했죠? 탈출 üz살 조금 쨔lam 호호호호호호 poly 윗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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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진이 그정도로 치사하진 않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다 뿌셔, 뿌셔. 호루-오우! 호루-오우! 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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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호루-오우! 아, 야야, 져 좀 봐라, 이거? 어어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침 맺지마, 나 먹을꺼야. 먹을 음식인데, 야, 침 맺지마아! 이거, 두 바이트 하지마! 야, 5바이트 하지마, 이거 일단 먹을... 야, 사람들 먹는단말이야. 아, 이거 다.. 이거 축제 음식이야. 이거 이거 더 먹어야 된단 말이야. 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났다. 아,아아아아..... 너노노노노노..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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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빈다, 빈다, 빈다. 아, 아, 이거 타고 올라가는 거구나. 아, 아, 이거 타고 올라가는 거. 어, 아, 아, 먹었어? 뭐야, 어차피 된 거야. 올라갔는데... 아, 타고 올라가는 거 맞... 아, 타고 올라간 다음에 아, 머리를 박는 건가? 아, 타고 올라가는 거구나. 아, 오케이. 아, 어쨌든 먹는 reported on. 아, 아이씨, 뭐야. 정확하게 막았다. 어, 갑자기 왜 이게 시야가 안 좋아졌냐. 시야가 안 좋은데. 피해줘요. 5바이트 다시. 어, 그렇지. 5바이트. 오케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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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퍼! 빠시게잉야! 나이스 어택! 나 이따가 이거 안 먹을 겁니다. 이거 왠지 이 판 끝나고선 이거 먹을 각인데 사람들이 다 나눠서 나눠 먹을 각인데 이거. 저 과일은 좋은건가? 과일도 붙이면 안되나? 저 일단 드래곤푸르츠는 좋지 왔다 왔다 왔다. 어, 지그재그 지그지그 지그지그. 후후! 빠시야하! 지금 좋아 좋아. 좋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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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아, 팽맨 같다. 자, 5바이트 할 때 됐을 텐데. 아이고, 아이고. 많이 개운했어. 어, 저 엑스트라 체력이 없었습니다. 벌써 죽었죠? 어. 아, 회복. 회복 해봤자 안 되는구나. 그렇지, 그렇지. 왔다 왔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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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와, 씨, 설마. 야, 이거 설마. 점프 뛰어서 가야 돼, 점프 뛰어서. 야, 어어. 야, 너 창의적이다, 진짜. 겁나 창의적이네. 어이차! 빠샤하! 후후! 설마, 니가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 아, 나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저거. 이거 사람들 나눠 먹을 거란 말이야. 삼계탕 됐네, 이게. 아까, 아니. 바다나에 귀여운 것들, 그리고 내 친구의 직원들, 이렇게,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된다. 주님의 직원들, 이 tag, 다짚은 한 점. 케이크가 쬐고, 근데 내 친구의 입장에서 없었다. 간식에 가지는азывает 일정. 그러면, 결혼한 것들은 하지만, 이런 요즘은 천국의 주인공을 지내는 것들. 우리는, 마을로 가고싶은데 힌트 안사 필요없어 요리사옷 사러 갈까요? 44개인데 이거 저것도 살 수 있겠는걸? 마을로 바로 갈까요? 육해공 삼계탕이라고 새우도 있네요 축복의 수유투가 남아서 쿠킹카니발을 열 수 있게 된거야 쿠킹카니발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우리의 전통행사거든 그렇구나 축복의 수유투라 축복의 수유투지 하긴 맛있게 먹어 난 먼저 갈게 어저께 점심을 많이 먹어서 오늘은 톡 쏠려서 못먹겠어 옥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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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옥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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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딧 루와이 정렙루와이 루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